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아 안 돼 안 돼 가 안 돼 전부 다 양이 작아 양이 되게 작다 양이 작다는 소리를 했어 여보 야 상어 어? 나는 많은게 좋아 상어 하나 둘 셋 넌 다섯 일곱 일곱 열 나 비가 오면 그대를 떠나 나 떠나들고 사랑했네 나 젊음이야 그대 남은 사랑이여 그대 남은 사랑이여 뭐 뭔데? 뭐 돌아놔 응 성질이 더 먹고 싶나? 응 먹고 싶니? 응 고구마 응 안 돼 먹고 싶니? 응 응 고구마 응 응 고구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맛 고소 간장 맛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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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 으 으 개소리 할래 으 이나 개소리한다 얘기해 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굴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새벽에 좀 올라타지 마라 내 그 어 의식 없을 때 아 으 으 으 5 으 으 으 고춧가루 육수 육수 고춧가루 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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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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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social 집중하라 집중 중 파 이 그것도 보고 있었나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한 개가 두 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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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빈이 왜 안자노? 유튜브 안보냐 너 가시나요? 유튜브 구독해서 봐 공짜야 아 못 봤구나 그러면 팝콘에서 처음 먹어네? 왜 몰라 유튜브가서 우리 검색하면 돼 복부인치면 나와 동영상 밑에 구독이 있어 구독 구독만 누르면 내가 올릴 때마다 동영상이 알림이 와 언니는 무슨 업이야 한 살 차이가까워 언니나 해야지 그래도 여기 딱 적당하다 먹고싶니? 사무 조금만 먹어 야 요즘은 대륙에서 다리 안 비추냐 옛날에 다리 비추고 그러더라 열심히 해야지 아름다운 음료 조금만 바빠 마침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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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네 이쁘더라 다리마 와쿠는 언제 나오냐 와쿠는 언제 나오냐 와쿠는 복부인다 가발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자아!! 응.. 됨.. 아 자 아 이거 진짜 안 봐! 남의 거 안 봐! 오빠 하지 마, 이놈아! 왜? 알았어. 대비 벨누가 다 지랄해, 선생님. 원래 여자 BJ들 원래 그래. 왜 못댄어? 못됐어, 그래. 원래 10줄 떨어. 여캠이 아줌마지? 지 방송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젊나 싫어하면서. 싫어 똑같이 하고 앉아. 하여튼 아줌마들 별종이야. 아줌마가 다 지랄해. 뭐해 뭐냐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또 지방 사정 얘기한다 저것이 나 키보 토끼 아이가 조용히 해 지방 얘기하지마 좀 나와라 나와라 자칭가 안 올라오는데 그래도 저는 안 좋은 지방일 할 필요 없잖아 나와라 사람이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있으면 서로 나라가 기쁨이 두 배가 되고 안 좋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다독곤 해가지고 슬픔을 반으로 낮추고 세상이 더불어가 사는 세상인데 내 애정표현이다 내 애정표현이다 새끼야 이 새끼야 뭐하러 이 새끼야 내 애정표현이야 내 애정표현이다 좀 거칠었어? 상남자라 그래 알았냐 아 턱이 힘들어 저거 저거 저 개새끼 비아냥된다 비아냥되는 새끼 제일 싫어 응 개새끼 내 애정표현이다 미반 되니까 흘리잖아 이렇게 일로와 야 딱히 왜 딱히 이리와 이리와 이 새끼야 이게 매신데 지금 씨 가면 죽겠나? 응 내가 계란을 물어갔네 두 개나만네 이리와 먹어 오빠 안 돼 이리와 이리와봐 열은 없네 안 돼 이리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